부산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롯데월드 부산이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부산에 들어선 유일한 대형 테마파크로 신동빈 회장의 야심작이라고 하는데요. 이로써 롯데는 업계 최초 테마파크를 2개나 보유하게 됐습니다. 문달이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롤러코스터 자이언트 디거가 빠르게 360도 회전을 합니다. 구경하던 사람들의 감탄이 자연스럽게 터져 나옵니다. 롯데월드 캐릭터 루리가 성모양 퍼레이드카에 올라 손키스를 날리며 관람객들을 반겨줍니다. 오늘 공식 개장한 신동빈 표 테마파크 롯데월드 어드벤처 부산. 총 15만 8천 제곱미터 규모로 롤의 여왕이 다스리는 동화 속 왕국을 테마로 6개의 종과 17종의 탑승 관람시설이 들어섰습니다. 대표 놀이기구는 40m 높이 최고 시속 105km의 롤러코스터 자이언트 디거와 최고 100km 속도의 로터코스터 놀이기구 자이언트 스플래시. 특히 최고 45m 높이까지 올라 120m 회전 반경을 그리는 자이언트 스윙은 잠실의 자유로스윙보다 25도 더 큰 각으로 솟구칩니다. 매일 주야간 1회씩 퍼레이드도 펼쳐집니다. 7대의 퍼레이드 차량과 댄서, 캐릭터가 520m의 퍼레이드 코스를 따라 30분간 공연도 펼칩니다. 롯데월드 부산은 테마파크의 불모지였던 부울경 지역에서 롯데가 야심차게 선보이는 대규모 테마파크. 총 6조 원 규모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메가 프로젝트인 오시리아 관광단지 테마파크존의 상징적 시설입니다. 롯데월드 부산 오픈으로 신동빈 회장은 부산을 제2의 잠실로 만들고자 했던 고신격효 명예회장의 생전 꿈에 한 발 더 다가서게 됐습니다. 서울경제TV 문다희입니다.